KDC 경기 현재 문경 실내 체육관과 문경 대리민턴장에서도 동시에 환경도와 중독도의 정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비선수들 다 나가세요. 다 나가셔서 꼴대 앞쪽에서 사진 찍겠습니다. 전달했던 선수들도 꼴대쪽으로 이동하셔서 대원 갖추고 사진 촬영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론이 많으면 두 줄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결을 좀 나란히 서면 될 것 같고요. 웃으세요. 웃어도 됩니다. 2019 KB의 유소년클럽 농구대회인 문경. TV와 전자랜드의 경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수들이 사진을 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대회에 나가면 선수들이 이렇게 좀 촬영을 또 사진 촬영을 하는데 첫 번째 경기하는 팀들은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의 라인업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문성민, 2번 박지원, 3번 선우진, 4번 신동연, 5번 김시원, 6번 박태섭, 7번 노이태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주 DB프로미의 라인업입니다. 1번 김영규, 2번 송민수, 3번 김규종, 4번 최지원, 5번 장석준, 6번 황선태, 7번 권기량, 8번 최민혁, 9번 조현우, 10번 권윤성이 나오겠습니다. 양 팀의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초등학교 대회는 하프라인 발현실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프라인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현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자랜드 리바운드, 시원한 볼다툼,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전자랜드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황선태 선수가 또 굳은 일을 잘해줬고 투곤을 발휘했기 때문에 자유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볼다툼이 있었고 황선태 선수가 밀어줬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민혁 세민혁 네, 지금 지금 이제 경기장 포트에 전자랜드 관계자들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심판이 어떤 얘기를 나누고 지금 다시 경기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민혁 세민혁 자유투 2구 짧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공격 리바운드 득점! 6번 최주현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전자랜드 스피무브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30위원 박채섭의 멋진 득점! 지금 스피무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해지세라 조현우의 득점! 정치가 있는 선수들이 날렵하게 득점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최지원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비의 속공 신동현 신동현 안쪽으로 파고들면 선수점입니다! 신동현 지금 또 이제 속공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잘해줬죠. 그렇습니다. 약간 급하게 서둘 수 있는 상황인데 템포를 확실히 죽였기 때문에 급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전우진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 지금 박태섭 선수의 멋진 득점 장면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우진의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손민수 공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민수 한 번 제쳐두고 채민영 채민영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태섭 신동현이 끌고 올라갑니다. 이후에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공을 따냈습니다. 뱅크슛 박태섭 외곽으로 전우진 울려놓습니다. 특정! 전우진 전우진 선수가 굉장히 잘 넣었거든요. 네. 빠르게 올라가면서 던져봤습니다. 특정! 손민수 디비가 좋은 게 7점 하고 난 다음에 또 반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올려놨습니다. 전우진의 연속 특정! 경기 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경기 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은 전자랜드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와... 이 장면에서 멋진 드리블 위에 점프슛이 있었고 저 좁은 틈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좁은 틈 드랏슛 뿐만 아니라 그 드랏슛을 놓는 위치가 굉장히 골 밑... 아, 바로 아래였거든요. 네. 저런 상황에서 특정하기 쉽지 않은데요. 골 밑 쉽게 특정합니다. 조현웅 정말 멋진 스피링 박지원 안쪽으로 박태섭 전우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디비의 속공 찬스 조현웅 스피모브 이후에 조현웅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레이바운드 디비 채민혁 두 명 사이 뒤쪽으로 최지원 조현우에게 조현우의 미들슛 들어갑니다. 최지원 선수가 드리블를 넣어서 수비를 완전히 변드려놓고 패스를 잘 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성태 리바운드 채민혁 최지원에게 최지원 조현우에게 조현우 미들점퍼 백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전장면에서 조현우 선수의 스피모브에 이은 백슛까지 있었습니다만 들어갔으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될 뻔했습니다. 전우진 그대로 올라갑니다. 길었습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최지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골밑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최지원의 좋은 어시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지원 선수가 지금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최지원 최지원 그렇습니다. 손민수 선수의 득점을 도왔던 최지원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전우진에 자유투가 있겠습니다.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디비의 공격 손민수 손민수 황선태에게 황선태 바깥쪽으로 내어주는 과정에서 패스미스가 있었습니다. 1쿼터 1쿼터 50여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디비가 14대8로 앞서 있습니다. 박태섭 올려놓습니다. 공이 길었습니다. 최민혁 최지원에게 최지원 선수 2명 3명 사이에서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선태 바깥 카운트 정말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디비 선수들입니다. 특히 최지원 선수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자신감이 있습니다. 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비의 공격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디비의 공격 디비의 공격 마지막 공격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주 디비 프로미와 인천전자랜드 엘리폰체 1쿼터 경기 디비가 16대8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전자랜드가 1쿼터에 8점에 거치긴 했지만 이 8점이 적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7분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러면 한 30점 이상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경기들을 보면 보통 한 30점 정도는 나왔으니까요. 근데 전자랜드가 너무 잘해요.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엘리트 농구에서도 초등학교에서는 10분 경기를 하는데 10분에 한 코트에 16점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굉장히 많거든요. 한 경기에 뭐 그냥 40분 경기해도 16점 올리지 못하는 팀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팀을 만나면. 네. 근데 전자랜드는 7분 경기에서 16점 올렸어요. 와... 그렇습니다. 네. 전력사착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또 양 팀에 주목할 만한 선수 DB에는 이제 최지원 선수 그리고 전자랜드에는 전우진 선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두 선수가 뭐 수비를 굉장히 잘 흔들어주면서 이제 특점을 만들어주고 있고 뭐 특히나 뭐 최지원 선수는 이제 특점을 이제 동료들을 좀 살려주는 플레이 네. 박지원 선수는 직접 이제 특점을 만들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선수들도 또 이 두 선수가 워낙 눈에 띄니까 그렇지만 다른 선수도 뭐 스피무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선수들이 기량도 뛰어납니다. 근데 두 선수가 워낙 눈에 돋보입니다. 또 워낙 화려한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더 눈이 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박지원 뒤로 공이 빠졌습니다. 전우진 그대로 쏩니다. 특점! 역시 전우진! 손민수, 최민혁에게 최민혁에게 두 점 깨끗합니다! 최민혁! 지금 최민혁 선수가 이제 3점슛 라인 쫙 조금 앞에서 던졌는데 옛날로 다친다 그러면 뭐 7,8년, 한 10년 가까이 있지만 그때는 3점슛 거리거든요. 스피무브 이후에 파츠킹한! 박태섭! 박태섭 선수가 전자랜드 첫 번째 득점을 스피무브로 올렸던 선수죠. 지금도 또 이제 골민혁의 득점을 또 올려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양 팀 선수들 화려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박태섭, 스피무브 이후에 뱅크축까지! 스텝이 굉장히 좋았죠. 치고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추가 잘투 1분은 들어가지 않았고 박태섭 선수 또 수비 좋았죠? 강한 전반 압박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초등학교 농구에는 또 8초 바이레이션이 없습니다. 네, 채민혁 안쪽 황성태 바깥쪽으로 짧았습니다. 손민수 황성태 손민수에게 손민수에게 손민수의 두 점 길었습니다. 조현우 리바운드 채민혁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 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아무래도 전자랜드 선수들이 약간 선수증이 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벤치 멤버가 조금 DB보다는 적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 박지원 박지원 지금 DB가 전반을 2쿼터를 시작할 때는 뭐 16-8 8점 차이를 앞쌌거든요. 네. 하지만 2쿼터 들어와서는 뭐 점퍼라든지 전자랜드 가드들에게 또 이제 실점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점탈을 좁혀졌고 흐름이 이제 넘어간다 싶으니까 작전 시간을 한번 불러서 흐름을 끊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전자랜드가 잘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앞선 경기 저희들이 죽였던 앞선 경기에서도 보면 경기 1쿼터에 흐름을 잡았던 팀은 SK였거든요. 네. 하지만 삼성이 2쿼터부터 서서히 이제 흐름을 조금씩 점수 차이를 돕히고 역전하고 공전을 만들고 역전하면서 결국은 점수 차이를 돌려서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DB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작전 시간을 불러서 흐름을 끊어주는 거죠. 지금 DB는 1쿼터처럼 경기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또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덕점 하나 이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덕점 하나 올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흐름이 조금 점전자 핸드로 넘어갔다 싶지만 하지만 앞서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유있게 경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깔끔합니다. 조현호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마음 편하게 먹고 경기를 하면 저렇게 수준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번 스피무브 보여줬습니다. 전우진 외곽에 쏩니다. 깔끔합니다. 전우진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결코 못하는 팀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자랜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파고듭니다. 최지원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지원 선수가 이제 패스는 굉장히 좋은데 마무리는 조금 아쉬웠네요. 또 마무리만 가다듬는다면 또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이기도 저학년 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조현우 안쪽 연결 최지원 뒤쪽으로 쏩니다. 손민수 득점! 손민수 DB 선수들의 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전자랜드도 굉장히 슛이 정확했는데 이번에 전우진 길었습니다. 전자랜드는 2쿼터 들어와서는 먼 거리에서 넣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또 슛이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최지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앞쪽으로 파고 들고 네 지금은 손민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은 그렇게 길면서 중심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슛 자세가 이제 불안했기 때문에 슛이 빗나가 버렸죠. 지금 손민수의 깔끔한 슛이 있었습니다. 뱅크샷이었죠. 황선택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끊어냈습니다. 박지완 박지완 지금은 디비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디비가 파울을 하긴 했지만 디비 파울보다는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첫 번째 패스가 부정확했거든요. 네. 저런 실수 하나가 지금처럼 이제 흐름이 어느 팀이 흐름 잡느냐 그런 순간에는 그런 실체가 하나가 다시 흐름을 이제 전자랜드는 내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전자랜드에 작전 타임이 있었고 그 전 장면에서 최지원 선수의 완벽한 드립을 와 저거 만약에 마무리까지 했다 그러면 저런 장면들은 프로농구 선수들도 하기 힘든 그런 플레이거든요. 개인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지원 선수를 보면 예전에 한 10년 11년 전에 한준혁 선수라고 그 선수가 이제 칠곡초등학교 때 저런식의 농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기가 굉장히 저렇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가 그랬는데도 다른 형들보다도 더 좋은 드리블 역량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지금 물론 프로로 못 갔지만 3대3 선수로서 굉장히 성공하고 있고 이번에 또 3대3 선수 유오23 세계대회 대표 노도 뽑혔거든요. 아 직접 개인기만 본다 그러면 오 우리나라 저 선수가 또 프로까지 왔을 땐 어느 정도의 수준을 또 보여줄지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준혁 선수가 키랑 커서 조금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지원 선수가 키가 좀 커야 되죠. 박지원의 자유투 두구 중 한구만 들어갔습니다. 조현우 조현우 끊어냈습니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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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파고내면 박지원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DB 최지원 한 명 제쳐두고 최지원 올려놓습니다. 최지원 지금 김시원 선수가 지금 자기 매치업 찾아간다고 최지원 선수 돌파하는 걸 전혀 못 봤어요. 그러면서 노바스 찬스처럼 돼버린 거죠. 같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DB의 역습 그러니까 수비를 할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을 보면서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공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약간은 전자랜드의 아쉬운 수비가 나왔습니다. 손밀스 스크린 네, 지금 전우진 선수 수비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네, 또 투지 있는 장면 지금 26번 김시원 선수가 같이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종류들의 수비를 좀 방해하는 스크린을 그려주는 다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습니다.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3번 손민수 23번 최민혁 선수의 자유투가 있겠습니다. 최민혁 자유투 1구 길었습니다. 자유투 2구 뱅크 슛 뱅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자랜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이태 노이태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디비의 파울 뱅크 슛 기위 선수들도 백오프를 빨리 하긴 했지만 공을 얼마나 빨리 치고 오는지 보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보니까 저렇게 골밑까지 완전히 허용을 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한 번은 좀 차단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저렇게 스피드가 붙으면 막기 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공을 보면서 수비를 좀 견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이트의 선수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2구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전자랜드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5번 문성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조현우 뒤쪽 패스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손민수 골밑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현우 골밑에서 득점 지금도 전자랜드는 공렬 2바운드를 뺏기 때문에 공렬 2바운드를 뺏기면 수비가 또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현우 선수에게 실점을 했습니다 박지원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이태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노이태 선수의 직전 자유투 장면에서 딱 유소년 선수에게 딱 어울릴만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또 에어볼이 뜨니까 심판이 이제 좀만 앞에 가서 쏴라 또 이렇게 또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 농구기 때문에 일반 생인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서 자유투를 던질 수 있거든요 멀리서 던지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5초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골 밑에서 손민수 골 밑 백슛 들어갔습니다 손민수 지금 전자랜드 DB가 또 선수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동료들을 또 잘 봐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득점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점 차를 또 벌린 거죠 전자랜드는 이번 득점을 하면서 8점 차로 또 맞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우진 선수가 넘어져 있었는데요 네 최지현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밀어줬고 손민수가 들어오면서 득점까지 이어갔습니다 아 네 지금은 양팀 에이스들이 한번 붙어봤습니다 8초 7초 전우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지금 DB는 지금 현재 예 팀파울이 이제 1목 6번째죠 그렇습니다 6번째 팀파울 운동진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주 DB 프로미어와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츠에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원주 DB가 28대 18로 앞선 채 종료가 됐는데요 뭐 저는 DB 같은 경우에는 2쿼터 시작할 때는 약간 불안했었거든요 네 마지막 작전 시간을 불러서 한번 학점 흐름을 끊어줬고 그 이후에 이제 득점이 좀 고르게 좀 나오면서 어 10점 차이를 걸리면서 중반을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극 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스피무브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비비가 좋은게 7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관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올려놨습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최지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골밑으로 들어갑니다 특점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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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3명 사이에서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선채 박지원 뒤로 공이 빠졌습니다 전우진 전우진 그대로 쏩니다 특점 역시 전우진 7,8년 한 10년 가까이 있지만 그때는 3점 슛거리거든요 스피무브 이후에 파스키 칸 박태섭 좋겠습니다 그렇죠 벤치 멤버가 조금 DB보다는 적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2점 들어갑니다 점전자 랜드로 넘어갔다 싶지만 하지만 앞서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여유있게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깔끔합니다 조현우 그렇죠 우리가 앞서고 있 서머스 핀무브 보여줬습니다 전우진 외곽에 쏩니다 깍 조현우 안쪽 연결 최지원 뒤쪽으로 쏩니다 손민수 득점 손민수 최지원 한 명 제쳐두고 최지원 올려놓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손민수의 시작하자마자 득점 한 5초만에 득점을 안 들여버리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우진 다시 한번 전우진 안쪽 연결했습니다 박태섭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태섭의 자율투 박태섭의 자율투 박태섭의 자율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2구 짧았습니다 네 지금은 자유투를 쏘기 전에 선수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먼저 들어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먼저 들어왔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2구도 들어가지 않았고 최지원 빠르게 올라갑니다 안쪽 팩스 연결 올려놓습니다 득점 지금 패스는 약간 위험하다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연결이 잘 되면서 덕장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황선태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전우진 신동현 줄 곳을 찾습니다 박태섭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박태섭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시원 잘 봤습니다 앞쪽에 손민수 다시 한번 볼을 끊어냈습니다 전자랜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전우진 전우진 지금 베이스라인 밟았다는 판정입니다 지금 디비 같은 경우에는 3쿼터 초반인데 벌써 32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팀이 한 경기 했을 때 나오는 득점을 벌써 올려주고 있어요 상당히 득점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디비입니다 그렇죠 디비는 또 나중에 다음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단 점수 차이를 많이 벌리면서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상대 3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기 다 끝나고 진 줄 알고 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덕실 편자를 다지니까 결정톤 5부터 올라갈 수 있는 상이 만들어졌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대라도 최단 점수 차이를 좁히면서 져야 되고 디비는 최단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이길 필요가 있는 거죠 박태섭 전우진에게 전우진 쏩니다 깔끔합니다 전우진 지금 전자랜드도 못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디비가 전반에 뭐 20점 30점 걸 올렸다 그러면 전자랜드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힘들게 득점해놓고는 쉽게 실점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전우진 선수의 멋진 미들 점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황선태 선수에게 쉽게 득점을 내준 전자랜드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3부터 시작했을 때도 한 5초 만에 쉽게 실점했잖아요 그런 실점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이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고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디비 선수들이 잘하는 건 맞지만 전자랜드 선수들도 개인기라든지 그런 게 참 좋은데 수비에서 조금은 아쉽네요 수비에서 조금 더 조직적인 블랙이 좀 더 나오고 좀 디비를 좀 더 힘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나오면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 전우진 선수가 12득점으로 지금 양 팀 통틀어서 이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손민수 선수 10점 그리고 조현우 선수가 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 득점을 거의 다 한 거죠 그렇습니다 디비는 또 워낙 고르게 이제 득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자랜드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선수를 막아야 되나 네 또 이런 고민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뺏어냈습니다 디비 세민혁 손민수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손민수 넘어졌습니다 파울 선언되지 알았습니다 노이테 빠르게 올려놓으면 노이테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자랜드 저런 게 또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손민수 여유롭게 디비는 이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경기 공격 제한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애매한 패스를 받아서 레이업까지 지금도 패스가 부정확했기 때문에 전자랜드로서는 이제 저걸 스틸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자랜드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루즈볼 상황에서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자랜드 선수들인데요 전우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전우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다시 한번 전자랜드 볼 전우진 신동현 박지완 전우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전우진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지완 리바운드에 의해 슈팅까지 들어갑니다 박지완 스코어 34대 22 12점 차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김규종 첫 득점 지금 DB와 전자랜드 정말 차이가 나죠 네 전자랜드는 어렵게 DB는 쉽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이태 선수의 슛 장면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속공 한 방이 7점부터 하는거죠 그래도 이 선수들이 선수들이 지금 현재 리브 높이가 생긴 높이와 3m5와 똑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점퍼라든지 저렇게 던져서 넣는다는 건 굉장히 나중에 경기 경험을 계속 쌓고 고학년이 되었을 때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농구는 8m25라고 해서 높이가 좀 한 20m 정도 낮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부 경기하고 난 다음에 고등부 중등부 경기를 하면 리브 높이를 올리고 난 다음에 경기를 또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교 선수들도 굉장히 슛이나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똑같은 리브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 뭐 3점슛 거의 거리에서도 던져서 놓고 있는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커터 채민혁 선수도 굉장히 3점슛 라인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손민혁 선수 손민혁 선수 블락샷 노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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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올라갑니다 노이태 보통 경기 외적인 얘기가 조금 키를 진다 그러면 경기가 일망적으로 흘러갈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기가 지비가 좀 어느정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초등학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제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한번 얘기해보면 네 저는 항상 3점슛을 성공시키고 싶었는데 항상 에어볼이 떴거든요 그렇죠 잘 안 날아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깐요 노이태 들어가는 과정에서 블락샷 다시 한번 손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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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준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도 점수 차이와 상관없이 선수들이 볼에 대한 집념은 굉장히 뜨겁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준우 선수가 몸을 날려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선수들에게는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대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우진 쏩니다 깨끗합니다 전우진 어느새 14득점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밑에서 치열한 볼 다툼 박태섭이 따냈습니다 전우진 스틸에 냈습니다 조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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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한번 좋은 드립을 한번 보여줘봤습니다 전우진 선수와 조현우 선수가 서로 스틸을 하나씩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전우진 쏩니다 이번엔 짧았습니다 어느새 3쿼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손민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쪽 연결 뒤쪽 노이태 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3쿼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디비가 완전히 기사를 잡았다 물론 2쿼터 끝날 때만 해도 전자랜드가 조금은 충격할 여지가 보였었거든요 물론 10점 차까지 벌어지긴 했지만 하지만 3쿼터 시작하자마자 디비가 너무너무 쉽게 득점을 하고 그리고 또 물론 실점을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속공이라든지 역습을 쉽게 바로 하면서 점수 차이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벌려나가서 지금 현재 이 점수 차이라면 뭐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12점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쿼터 남아있기 때문에 최다 득점을 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적점을 올린다 그러면 여기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뭐 경기 중에서는 최다 득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번 대회에는 경기장이 세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상무 체육관 상무 내에 있는 용기관이라고 또 따로 체육관 상무 선수들이 이제 직접 훈련하는 코트가 있는데 네 그 코트에서는 이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스킬 트레이닝 그게 또 이뤄지고 있습니다 총 이번 대회에는 경기는 세 군데에서 그리고 또 비공식적인 스킬 트레이닝까지 하면 네 군데에서 어 경기가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프로 선수를 만나서 이제 기술을 배운다는 거 굉장한 추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뭐 이재도 선수 뭐 두경민 선수 뭐 전준범 선수 뭐 어 또 풀에서도 뭐 주전을 하락했던 선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선수들에게 또 배우면 좋죠 또 제가 듣기로는 전자랜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어 어제까지죠 네 여기 상무 선수들과 연습경기를 치렀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어 머피 할로데이 스킬 트레이너 스킬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맡고 있는 외국인 코치가 있는데 네 그 코치가 오늘은 선수들에게 또 스킬 트레인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 감독이 어 또 선수들 좀 밝힐수라고 얘기를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스킬 트레이너도 뭐 그 부분을 험킹히 또 받아들였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에게는 대회에도 경기도 뛰면서 선수들이 또 기술도 띨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또 이 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농구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각 팀의 이제 굴수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이 어 농구를 즐길 수 있는 선수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들이 크고 성장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 농구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농구인께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개 구단이 또 이렇게 유소년 클럽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대회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있는 대회를 뽑는다 그러면 어 지금 KBL 네 이 대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선수들의 이제 실력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권위있는 대회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양구에서는 오늘부터 또 하모니 리그 어 어 개막을 했거든요 네 그게 엘리트 농구 대회이긴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클럽 대회 클럽 팀들도 한 10개 정도 팀에 참가를 해요 네 그 팀들 중에서도 보면 어 그 대회에 나가는 것보단 이 대회에 나온다 잘하는 선수들은 그 대회보단 이 대회에 좀 더 집중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회가 중복이 됐을 땐 이 대회를 먼저 우선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 권위 높은 대회에서의 경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장년부만 중기를 하고 있지만 내일은 이제 초등학교는 중등부로 또 중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초등부 고등부 고학년부를 또 중기를 할 거고요 이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화려한 플레이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등부 선수들은 저희들이 붙으면 공부를 안 했다 저희들이 붙으면 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키도 큰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네 180 이상 내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 엘리트 팀들하고 붙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팀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에서도 보면 그런 선수들은 뭐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엘리트 농구부로 가는 선수도 또 꽤 있습니다 네 이미 이번 대회가 끝나고 나면 중학교 올라갈 때 엘리트 농구를 시작한다 그게 이제 정해진 선수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또 들었었습니다 또 그 정도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들 못지않은 기량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 보면 되는 겁니다 특히 저학년부 선수들만 따진다 그러면 저학년부는 엘리트 농구 선수들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엘리트 농구 선수들이 시작할 때 보면 3학년, 4학년 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 선수들은 기본기가 덜 다쳐져 있는 선수들인데 저희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은 1학년, 2학년 때 시작하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저학년부를 붙는다 그러면 저는 유소년 선수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엘리트 선수와 붙어도 이제 밀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면 고학년부들도 웬만한 팀들은 이길만한 팀도 많이 있다라고 그런 만큼 실력이 좋은 팀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소년 농구들이 자발적으로 농구를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엘리트 농구 선수들도 물론 이제 농구를 좋아서 하는 선수들이지만 맞습니다 이 선수들은 더더욱 학부모님이 너희들 농구 좀 해봐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기량이 더 좋고 그뿐만 아니라 또 클럽 유소년 클럽들은 또 지도자들이 또 더 성의있게 또 강의 가르친다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엘리트보다도 더더욱 어 코치들이 어 수익과도 좀 연관이 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유소년 농구에 대해 말하는 순간 DB에 대거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승부와 결정 났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선수 교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이태 그대로 쏩니다 들어갑니다 노이태 KBL은 뭐 이 대회가 또 권위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어 기록을 또 제대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 유소년 농구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사진도 올라가고 기록도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나와있는 선수들이 어 지금 본인이 뛰는 것들도 이제 경기 시간도 올라가고 슛을 시도하면 슛도 시도도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득점을 올리면 또 이 기록들이 본인한테는 또 의미있는 첫 번째 득점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농구 나중에 선수 생활 지나고 나왔을 때 지금 올린 득점이 굉장히 의미있는 득점으로 기억을 기억을 할 겁니다 사실 그렇게 본인 득점이 기록된다는 것 굉장히 또 동기부여도 되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네 서장훈 선수가 은퇴를 했지만 서장훈 선수가 뭐 프로농구에서 13,000점 이상 올리면서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서장훈 선수 가장 기억에 남는 득점은 본인이 농구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올렸던 득점 네 그 득점도 가비지 타임에 나와서 올렸던 득점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득점이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만큼 많은 득점을 올렸던 서장훈 선수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득점도 굉장히 의미있는 득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노이태 선수의 레이업 득점이 있었습니다 승부는 42 대 29 사실상 결정이 났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랜드 선수가 신발끈 묶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엘리트 농구 할 때는 신발끈 묶고 있으면 그냥 경기 바로 진행시켜 버리거든요 네 유소년 농구니까 잠시 중단시켜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발끈 묶겠다고 해도 심판들은 그냥 경기를 바로 진행시키거든요 네 한쪽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유소년 농구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조학령 같은 경우에는 심판들이 또 신발끈 묶어주는 장면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혼자 묶어냈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전우재 이 대회의 심판들은 또 KBL 소속되어 있는 심판들이 비스를 물고 있습니다 네 노이태 끊어냈습니다 후반전 노이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이태 득점 뭐 3연속 득점에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DB 선수들은 어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맞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전에 플레이 같은 경우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었거든요 네 이제 1분도 안 남은 시간인데 이 1분도 안 남은 시간이 본인들에게 다시 안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는 맞습니다 네 만약에 다른 팀과 만났을 때 접전을 간다 그러면 출전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죠 35번 권윤성 선수의 자유투 2구가 있겠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 첫 득점을 기록하는 권윤성 이제 43초 남아있습니다 전우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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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뺏어냈습니다 블락샷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전우진에게 전우진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20여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자레님도 선수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올려놨습니다 공이 약간 길었습니다 5초 남아있는 상황 마지막 공격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원주 DB 프로미와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치의 경기 DB가 43대 33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DB 선수들이 여행기 경기에서 일어난 경기 중에는 가장 많은 점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10점 차로 승리를 거뒀고 전자랜드도 못한 게 아니거든요 33대 미만 올렸어요 그런데도 DB가 너무 강했어요 특히 수비가 조금 허술했기 때문에 실전이 많았는데 방 경기에서는 수비가 조금 더 보완한다 그러면 전자랜드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양팀 통틀어 76점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곧 오늘 경기 수은 선수 DB의 최지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43점이나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어 팀원들이 같이 해줘가지고 저 원박스 붙었는데 제가 같이 넘어가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또 화려한 드리블을 또 많이 보여줬거든요 또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네 어떤 선수를 좋아할까요? 저는 김선영 선수를 좋아해요 또 김선영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선영 선수는 슛도 좋고 그 팀의 에이스이고 또 드리블도 너무 잘해서 무섬슈를 닮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8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득점과 또 패스하는 거 어시스트와 득점 중에 어떤 게 좀 더 좋으신가요? 저는 모두 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또 많은 득점을 하면 또 좋고 또 많은 어시스트를 하면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께 카메라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네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 했는데 KT전에서는 더 멋있는 모습 보여줄게 고마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 최디원 선수 만나봤습니다